Q. 한국어 학교 와 오랜만에 학교다 Q. 한국어 학교 우리 학교 되게 고급지다 우리 마법학교야 아, 민가하지 미안해 갑자기 우리 올해도 사이좋지 주문 보자 자 조용히 해 다들 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다들 조용히 해 어?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내는 거야? 무슨 소리 내지 마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선생님 그렇게 재밌는 사람 아니야 그런 기대감 주지 마 그 정도로 재밌는 사람 아니야 자, 일단 선생님 소개를 할게 선생님은 새 학기 첫날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은 황재성 선생님이라고 반가워 잘생겼어요 어, 그래 정중 듣던 얘기야 자, 일단은 새 학기 첫날이니까 너희들 반을 대표할 반장을 뽑아야겠지 네 아, 네 로제 네 목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상한 게 꼭 한 번 안 가지는 자기 목소리로 해 저는 로순이에요 아, 로순이야? 자, 잠깐만 출석을 한 번 불러볼게요 너희들 이름을 지금 너희들과 따로 정했구나 지수 나 순이야 지순이야? 지순이 제니 아, 제순이요 제순이야? 네 너희들 근데 형제, 자매 형제자매니? 저희 쌍둥이 한 배에서 순자돌림이지? 네 로순이, 지순이 제순이 니순이야 그럼 네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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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 맘에 들어요 자, 일단 혹시 뭐 추천하거나 내가 반장을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 있니? 저는 로순이를 추천해요 로순이? 네 로순이를 추천을 한다고? 네 좋아, 그리고 또 어? 순리 순리 순리는 본인이 하고 싶어? 욕심 없어요 순리는 욕심이 없어요? 아니요, 저는 순리를 추천합니다 왜? 저도 순리 순리가 두 표를 받았어 일단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우리 리순이가 비순이가 나와서 내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자, 순리 순리 브리티니 스피어스 아니에요? 어떤가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아니에요? 어? 브리티니 스피어스? 어? 브리티니 스피어스 어? 브리티니 스피어스 욕심이 없이 나갔는데 이 정도면 욕심이 있었으면 도대체 자, 발표해볼까? 브리티니 순리 자, 발표를 한 번 해보자 와우, 저는 만약에 제가 반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멤버들이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제 사비로 제 사비로 정말요? 물, 먹, 마르면 제가 물 물 갖다 두고 진짜요? 에어컨이 필요해요 에어컨이 필요해요 저는 제 사비로 사비로 에어컨을 네, 저는 플렉스예요 네, 저는 플렉스예요 네, 저는 플렉스예요 브리티니 순리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을 플렉스 할 것이다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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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옆에 있는 재순이 나와 옆에 있는 재순이 나와 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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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을 어떤 반으로 만들고 싶어? 신 질 sign confirm 전 학생을 좀 데려올 능력이 돼서요 이 여학교의 느낌을 조금 더 브áiị든 업ЭП 해서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페 언제든지 애기 애완 카페 처럼 애완학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학교 어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로순이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걸요? 주황이도 여기 이렇게 생크림을 바꿔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학계에 성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조용히 해! 다들 공부해! 책장! 반장 이름과 그에 맞는 이유를 꼭 적어줘야 돼. 왜 얘가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 어? 나도 옛날에 생각이 안 해.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 그렇지, 순리. 순리 아주 모범적이구만. 이거 되게 볼 데가 없네. 가와, 내 센터. 안녕. 어? 리순이가 한 표 나왔어. 와... 이유! 리순아, 나도 학교에서 쓸 컴퓨터도 필요해. 와... 너 참 멋있는 아이인 것 같아. 라고 카드를 두 개나 적어놨어. 와우. 자, 일단 리순이가 한 표 나왔고. 컴퓨터 준비됐지? 아, 그럼요. 오, 와우. 저 지금 어딨죠? 아, 맞다. 자, 다음. 어? 순리. 야, 순리 비트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해? 야, 순리 너 뭐야? 너 이렇게 많잖아, 지금? 너 봤었지? 아니, 순리? 어? 라이벌이 등장했다. 제순이. 제순이가... 일단 한 표. 아, 이건 그야말로. 개칠이지, 개칠. 아, 이거 자작 냄새가 너무 나는데? 지순이야, 지순이야. 지순이야. 바로 지순이야. 종이에서 자작나무 냄새가... 모범적인 모습이 엉망진창반을 잡아줄 것 같다. 궁금한 게 자기 자신도 투표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요. 제가 말했잖아요. 너 승리는 한번도 못 봐줬어. 한정이는 소감. 어떡해, 진짜 갑자기. 수준이. 바보가 됐어. 바보가 됐어.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수준이 조금 이상해 봤는데? 네, 저 원래 욕심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제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컴퓨터를 시키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아유,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아유. 선생님, 이제 조회 끝났는데, 너희들 저기 오른쪽에 봐봐. 너희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너희들 점심시간에 두고 풀까봐 도시락을 싸웠어. 오오. 태국에서 보내주셨나 봐요. 자, 먼저 투표 순서대로 가져가는 걸로 하자. 반장이니까 먼저 가져가 선생님은 권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너희들 뭐 가위바위바 이런 거 없어 고르고 싶은 거 하나만! 옐로우 아니야, 옐로우? 저 노란색 그래, 좋았어, 옐로우 저는 약간 도자기 느낌스러워 이건 먼지가 붙어있어요 아직 열지 마 아, 네 아직 열지 마요? 개밥 냄새가 나요 개밥? 에이 발걸이 따라 바뀐 거 같아 선생님은 그러면 다른 반 수업 들어갔다 올 테니까 잘 있어, 조용히 어? 선생님 간다 선생님이 벌써 보고 싶어요 어? 벌써 보고 싶어요 야, 니들 맘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쉬는 시간은 옆방 갔다 와야 되는데?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아... 아, 벌써? 관장, 너가 조용히 시켜야지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어? 조용히 해 선생님 누구세요? 반갑다 너희들이 가르쳐 왕 가나다라고 봐 봐서 너 하나의 아무 말 선생님이야 혹시 이경연 선생님 누구 시간이야? 선생님, 저 한국을 잘 못해요 저도요, 저 태국에서 태어났어 주작분이지 마 선생님은 약간 거칠 스타일이야 아, 선생님 너무 상담사 아니에요? 선생님, 어제 술 드시고 오셨어요? 뭐라고? 한 사람씩 손들거리게 너희들 혹시 블랙핑크라는 그룹 알고 있니? 어 후 우거주업을 하는데 노래 가사맞축이야 걔네 영어만 하던데? 아니야 걔도 한국말 할 수 있어 다음 가사에 링컨에 들어갈 말을 적는 거야 알겠지? 네 문제 진행시킨다 문제 진행시켜 지금부터 선생님 몰래 들키지 않고 도시락을 다 먹으시오 잠깐만, 뭔 소리야? 잠깐만 그랬어? 단, 도시락은 꼭 편지에 쓰여있는 방법을 참고해서 먹을 것 수업하는데 누가 칼을 꺼내도 내가 있어 만약 몰래 먹다가 선생님에게 걸리면 벌을 설 수 있음 3 2 1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딴짓하는 놈들을 가만두지 않아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내 뭐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1 2 1 2 2 2 2 2 어떤 얼굴일까? 이 땡땡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추면 되는 거야 이 땡땡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추면 되는 거야 땡땡이요? 그럼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책을 세웠어, 형님 네, 손이 좀 아파서 좋았어 네 넌 네모 보듯이 뻔해 우리 엄마는 매일 내게 말했어 선생님, 로순이 어디 가요? 로순이 어디 가요? 로순이 어디 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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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핵폼 제가 착수심이 부러져서 안 열리네요 그거 내 방으로 하면 그래 지수님 거래 그래, 지수님 거잖아 저건 누구 거야? 생각하셨어요 그건 내 건데? 어, 저거는 순이 거잖아 이거였나? 이거 제 건가 봐요 열심히 열어볼게요 저건 뭐야? 누구 거야? 저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제수지 저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제수지 저 책 읽어요 아, 책 읽고 있어? 네 아니, 책이 점점 닫히고 있어 너 알고 있어? 너 아까 이렇게 펼쳐놨다 이게 점점 닫히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시야가 좀 좁아요 다들 조심해, 선생님은 시야가 좁아요 아주 유명해 동료들 사이에서도 관찰력이 뛰어나기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야 아, 이걸로 해야겠다 우리 몸이 안 좋니? 손리 치고 집에 가야 되는 거 좋대 그래서 비닐 소리가 나요 배가 안 좋은 거 봐요 너 나가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감기 걸려가지고, 목감기 사례 걸렸다 집중해 사례, 사례 자, 선생님 문제 낸다 네 너는 뭘 보듯이 뻔해? 자 너는 과연 뭘 보듯이 뻔할까? 로제 로수리 로제 로수리 뭘 보듯이 뻔할까? 잠깐만, 너 잠깐만 뭐 비닐 소리가 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긴장하면 이런 걸 좀 만져줘야 돼서 아, 애착 스프야? 아, 애착 스프야? 네, 애착 스프 생긴 게 잘 안 나요 스프님 그 정도 센스면 넘어가 주겠어 무슨 가사야, 이게? 아, 냄새 너무 좋아 흘러가 송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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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땡땡이 들어갈 말을 맞추는 거야 알겠지? 땡땡이 땡땡이 송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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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간 인간 조심하라고 무기 조심하라고 언제나 황제성 조심하라고 황제성 조심하라고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아, 수연아 엄마가 말했었어 그렇지? 나 엄마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왜 황제성을 조심해야 된다고 감금댕이라서 감금댈 수도 있대요 정답이야, 바로 정답이야 감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황제성한테 걸리면 감금이 됩니다 감금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또 엄마가 뭘 조심하라고 했지? 송이 네 뭘 조심하라고 했어? 엄마가 선생님 아, 남자 남자 조심하라고? 네 남자, 그렇지 남자는 또 조심해야 되지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애드립을 조심하라고 애드립 조심하라고 아니야 야, 근데 왜 이렇게 금실에서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냐 무슨 냄새지? 제가 갑자기 띵 하고 야, 누가 고추장 비빔밥 이런 거 먹냐? 비빔밥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냐? 이거 잘 적고 있지, 니네? 네 자, 다시 적는 거야, 이제 지루한 것도 수업이야 수업이 재밌는 수업이 있니? 네 네 어디 있어? 여기 너희들 왜 이렇게 무잡실 없니, 니네들 선생님 계속 수업하세요 야, 조용히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해야 돼 네 진짜 조용히 해야 돼 네 뭐가 끓어요 뭐가 끈다고? 수업 시간에 끓을 일이 있나? 분노가 끈다 분노가 선생님의 분노가 끓고 있어요 그랬어? 너 진짜 뻔뻔하구나 너 진짜 뻔뻔한 애구나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데 누가 칼을 꺼내도 내가 있어 솔직하게 내가 가기 전에 빨리 나와라 수업 시간에 너무 불미스러워 칼이요? 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누가 수업 시간에 칼을 꺼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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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기를 갖고 다녀? 식기를 갖고... 언제 배고플지 몰라서 엄마가 챙겨다니라 그랬어요 너 여기 서 있어 여기 서서 생각하는 벽을 보고 서 있어 아니야, 그렇게 돌아보지 마 누가 그렇게 돌아보게 돼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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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방금 선생님이 너도 나와 야 야 야 저도 나와 야 야 야 넌 아예 들이키고 있구나 어? 너 선생님 보고 앞니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저 면을 흡입해 면 치기를 해, 선생님 앞에서 주아, 언니 너 여기 30초 서 있어 네 너 맥북 노 아 영어네 히츄 위드 댄 근데 그거 명곡인데 모르세요? 선생님 알지? 근데 이 부분은 항상 소리나는 대로 발음했기 때문에 히츄 아, 발음이 이런 발음이었구나 이거 화나밀로 적어볼 사람? 저요 이거 화나밀로 적어볼 사람? 저요 다 찍었어요 너 이제 나와 저요? 넌 아예 그냥 대놓고 넌 오물오물거리면서 날 보는구나 언제나 당당하라 그랬어요, 엄마가 너 선생님 봐 넌 날 봐 넌 뭘 씻고 있는 거야? 너도 혀 씹어먹은 거야? 네 너 방금 혀 삼켰어, 너 알고 있어 응 씹었는데 삼켰다고 너 휘바람 불어봐 아련하다 응 재밌네 그러니까 수업을 받을 게 아직도 양호실을 갔었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니요, 저 끝까지 괜찮아? 진짜 영원과 참 많아 방금 택상 밑에 집어넣은 거 갖고 와 순리 너는 반장이란 놈이 이리 와 저 지금 계속 엄마 편지 정리하고 있어 너 엄마 편지 몇 장을 쓰신 거야, 엄마가 편지를? 와 여기 가사가 절대 뒤돌아보지는 않을 거니까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어 절대 뒤돌아보지는 않을 거니까 원 투 쓰리 하지만 포에 뒤돌아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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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는데 왜 라면 국물로 해 돈벨처럼 이렇게 야 너는 입술이 이제 번들번들 거린다 돈까스에 튀김가루와 어 그래? 네 드룹 마무리지 그렇지 아주 좋았어 넌 아예 한상차림을 하는구나 여기가 방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스크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몇 명? 선생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저희 담임쌤이랑 되게 비슷한 말 들어가주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니네 담임은 딴 데 갔어 아 아 벌써 끝났다 그랬어 너무 재밌었는데 선생님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의 이 순발력과 어? 그리고 호흡 집중력 이런 걸 보는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스쿨이야 기능 스쿨이란 말이야 기능 스쿨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동안 너희들이 도시락 미션을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 넌 뭐 하는 거야? 저 공부하고 있어요 히트 이번 크롭 시간에 1등 이번 크롭 시간에 1등 이번 크롭 시간에 1등 제스니 제스니 지카 전혀 몰랐어 제스니 지카 전혀 몰랐어 아주 정론 돌파를 아주 잘해줬어 지카 전혀 몰랐어 너희들의 예능감을 증폭시킬 핵 인싸 게임들을 준비해봐 준비됐나? 전수사들의 네 이거 못하면 퇴학이에요 퇴학이요? 참나 미안해 에이! 이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 제발 제발 5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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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생님 눈 뒤집히는 거 봤어? 못 봤어? 노래 나오니까 뒤집힌 거 봤어요 1 2 아이스크림 6 9 13 14 14